너무 암만 보고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쪽추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며 한 분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매이야 얘들아 걱정 마 위에서 지 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지고 올라와도 별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진작 그리고 찬뽕이 내 맨날 아무것도 모른 채 내 품에서 징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상한다 연세대 내 창을 들려주십시오 투,둘이 어느새 자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것 딱 하나 정직하고 완강한 착하나 이 바르나 이 타르나 바보나 잘할 테니 학교 외에 학원과 외에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이대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마가지만 큰 안사람의 능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슬슬해하지 마요 이젠 나와 같이 가요 아버지 우리의 사랑에 나요 어른들 우리의 사랑에 나요 어떤가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에 나요 우리의 사랑에 나요 우리의 사랑에 나요 우리의 사랑에 나요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는 놈은 대학으로 이제 놈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엔 무쌍하면 눈물이 거리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 지나가야겠어 여보 함께 가주신 어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여호호 당시들 따라갈래요 아 아 아 아